안녕하세요. 자일링스에서 DSP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정웅입니다. 오는 11월 21일에 지난번 리비전 세미나 카페트 징크의 머신러닝 구현에 이어서 OpenCV2 징크라는 주제로 비전 시스템 구현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OpenCV의 구현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OpenCV를 리비전 스택을 이용하여 자일링스의 징크 디바이스에 구현한 경우에 성능과 레이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해당 펑션을 프로그래머블 로직에서 액셀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CV 라이브러리와 커스텀 이미지 프로세싱 블럭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그젠플 디자인을 SDSOC2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OpenCV와 관련하여 자일링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서, 이그젠플 디자인, 이벨루이션 보드 및 플랫폼과 디자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튜토리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웨비나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